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 런치 채문도 했겠지만 마플샵에서 소금 제 굿즈 낸 거 왔거든요. 오늘 배송이 심장이 담겨 온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왔는데 며칠 안 지나서 왔는데요. 얘가 좀 한참 늦게 시켰는데 같이 오더라고요. 아니 따로 왔는데 별로 시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비닐 포장해서 왔고요. 상자도 있는데 제가 뜯었어요. 근데 이게 사진 퀄리티가 약간 깨져서 나오거든요. 화면이 커요. 사진이 크는 피스로 화질이 좀 깨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진이 화질이라고 그러나 화질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가 아니니까 깨서인데 아무튼 좀 깨져서 왔어요. 포스터 소재가 생각보다 꽤 종이보다 두툼해서 괜찮은 느낌이고요. 여기 보시면 확대된 부분이 약간 깨졌죠. 그래도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토끼 귀 디테일이며 배경이며 포스터 시켰거든요.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방에 한번 걸어놔 보세요. 굿즈샵 홍보하고 이런 건 아니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러워요. 깨졌어도 조금. 예쁘죠? 가격이 좀 되는데 제가 받는 수입은 많이 없어요. 마크샵 측에서 좀. 애초에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 괜찮으신 분은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눈에 중짜리 있고 옷 입은 소금이. 디테일한 캐릭터.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방에 이렇게 걸어놓을 거예요. 다른 굿즈 사고. 사실 에어버크. 뭐지? 이어폰 케이스랑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돈이 많이 없었어서 일단은 제 굿즈는 이거 하나만 구매를 했고요. 제 그나마 싼 거. 만 원 돈은 안 돼요. 저는 주인장이라 좀 더 싸게 샀어요. 할인쿠폰 주더라고요. 하여튼. 마크샵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귀여운 소금 캐릭터 많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진짜 예쁘답니다. A3 사이즈였나 이게? 귀여운 것 같아. 처음엔 깨졌어 신랑했는데 음원 붓으로 이쁜 것 같아. 약간 깨진 것도 귀 별로 안 나는 거 같고 볼수록. 내 자기 합리가 하는 건 가격이 있어서? 모르겠어. 저도 예뻐요. 암튼 마크샵. 표금샵. 제가 요트 이번에 내가지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예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세요. 포스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그 난자 캐릭터도 있어요. 뿅.